오 야! 너 누구야? 헐 헐이 뭡니까? 헐을 모르세요? 우리 이거 말고 그냥 카톡 할래요? 카톡이요? 자연인이세요? 김용씨는 1999년을 살고 있고 반가반가 저는 2022년을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라는 겁니까? 네, 너무 신기하죠 정말이 다가옵니다! 안 오니까 공부나 해!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서한솔이에요 일단 고백부터 하세요 저기 한솔아 우리 내일부터 연인으로 만날래? 문씨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? 열 있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나의 기적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나의 기적이에요 그런 다음 영상에서 만났어요 천상식 Māori 여러분들는 마음 주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!